떼쳐 써야지 떼쳐 엄청난 실력 우와 엄청난 실력 이야 사장님 카리스마가 혼자 너지럽는 사람을 위에 잡은다 사장님 유튜브에 사장님 물에 나가려면 사나 이거요 그냥 제가 아가미까지 떼서 아 이따 밥 먹을때 네 일단은 그냥 제가 빨리 손질하는게 나 사장님 성함에다가 조사쳐서 검색하면 유튜브에 나올겁니다 이야 바퀴소 먹고 하니도 그렇고 이야 지금 다른꾼들은 입줄 못받고 있을때 지존이라는 소린데 우리 연락오는 배 없는거 네? 네? 소말리아 해적 연락 안와 네 번호가 심하지 않네 어 이거 이거 대방호라고 하는건데 사장님 아 볼래요 아 둘을 붙여야되니까 어 나 번호한 줄 알았지 지금 일단은 팔자 팔자 정도 될거 같아요 40 40 하하하 하하 으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